네, 잠시만요. 여러분, 제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잠깐 들려드릴 텐데요.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. 이 압도적 유치지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절대 여러분께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의 이 압도적 유치지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절대 여러분께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3월 3일 마산역 광장로에서 누군가 발언한 것입니다. 본인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될 분은 이재명 당시 후보였는데 좀 안타깝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것을 헌스작처럼 내버렸습니다. 이재명 대표에게는 기억, 느낌, 규장을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. 그런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국회에서 이 엑스엑스들이 쪽팔려면 어떡하냐 이런 말을 다 듣고 있는데 정작 그 말을 내뱉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기억력도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?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욕한 건 윤석열 대통령인데 왜 MBC를 탄압합니까? MBC가 욕했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이 욕했습니까? 왜 욕한 측에서 MBC에 몰려가서 또 욕을 합니까?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 앞으로 몰려갈 것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왜 그런 욕설을 하셨습니까? 라고 대통령한테 따져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. MBC 자막이 조작되었답니다. 그러면 KBS도 SBS도 YTN도 자막을 조작했습니까? 분명히 국민들은 욕설한 것을 뒤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전 국민들의 청신경 달팽이관도 조작됐습니까? 우리 박홍군 원내대표 우원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. 국민의힘 난청원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복지 차원에서 난청치료 예산을 이번에 대포 증액해서 그분들 좀 귀를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박진희 교구장관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. 어제 해임 건의안이 국회 절대다수로 의결로 통과되었습니다. 본인이 19년 전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 김두관 당시 행자부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해서 대변인으로서 해임 건의안이 묵살되면 헌법유리인이라고 본인 스스로 밝혀놓았더군요.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이걸 처리하지 않는 안우리원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못난이의 옥이라는 등 변종 독재라는 등 온갖 악담을 다 포부하놓았더군요. 본인들이 그런 말 듣지 않으려면 박진 예교부장관 해임 건의안은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. 국민의힘이 MBC에 몰려갔을 때 MBC 민영화를 우는 했다는 얘길도 꼭 깜짝 놀랐습니다. 근데 MBC만 민영화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YTN도 민영화 하려는 그 속셈이 자료로 드러났습니다. 이게 한전 KDN이 YTN 최대 최대 주주인데요. 8월 16일 산업부에 보고한 혁신 계획에는 YTN의 출자회사 한 개를 남겨두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달 후 9월 16일 보고한 것이 없애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출자회사 정리 출자회사 일개 매각 추진 이게 9월 16일자 보고입니다. 이거는 YTN 최대 주주 한전 KDN 이거를 빼겠다는 뜻입니다. 명백한 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 나라 재산 다 팔아넘겨서 누구 배불리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 국민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답니다. 윤석열 대통령 미국은 갔다 온기요? 영국은 진짜 갔다 온 거 맞아? 혹시 그것마저 부정하는 거 아니야? 너무 황당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대통령의 심기 경호하는 데만 열중인 것 같습니다. 나라가 시끄럽습니다. 제가 말이 좀 길어졌지만 환시 하나 마지막으로 읊고 국민의힘 정치찰이라고 발송을 마치겠습니다. 1견패 2견패 한 마리 개가 짖자 두 번째 개가 짖고 만견 총차 1견개 한 마리 개를 따라 온 동네 개가 다 짖네 호동 출문간 아이에게 문 밖을 나가보라 했더니 월계 오동 제1지 다리 오동나무 제일 높은 가지에 걸려있더라 결국 온 동네 개는 다를 보고 짖은 겁니다. 한 마리가 짖으니까 다 따라 짖습니다. 사필 규정입니다.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대북민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 하시기 바랍니다. 자막 제공 및